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좌우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수원 오늘의 가족들과 오늘 이 저녁을 함께 보내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수원 캠퍼스 이사 오기 전에 몇 차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린 적인데 기억 못하시죠? 네 그때 못 보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다시 수원을 만나니까 오늘 이 밤에 더운 날도 휴가철이기도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또 말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설교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주 순수한 전달자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에게만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함께 전달되어져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나라의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힘들게 인생살이를 왜 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경쟁하며 공부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면 나라의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한 아이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는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요 막 먹으나 썩어질 양식으로 밖에 사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우리 몸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다 소중하죠 눈도 귀도 발도 발도 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아마도 좀 특별하게 어떤 게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것은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뇌 다 소중하지만 이 뇌는 조금 개념이 다른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게 되어질 이 말씀은 사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소중하고 또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과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생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말씀 묵상이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되어야만 설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목회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는 것이지 경영학이 아닌 것이지요 경영학으로도 얼마든지 큰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아니고서도요 자녀를 서울대학 보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주님의 일꾼되지 않고서도 이 땅 가운데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내 뇌가 정말 살아있는 나는 짐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이요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뇌가 본질적인 것이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기도도 의미가 있고 찬송도 의미가 있고 목회와 설교도 의미가 있고 성경 묵상과 큐티와 일대일도 더더욱 그 의미를 이루어가게 되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없이도요 가야바와 안나스도 있었습니다 없이도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함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보면 마지막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오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번의 중에 한 번으로서의 수요예배 오늘이 뭐 특별하다라고 하기도 보다는 매일 그렇게 특별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역시 성령 충만하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요 오늘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소망함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참 교묘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험난한 영적으로 험난한 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사실 깨어있는 것 같지만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인식하고 감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오래된 문둥병자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목회자로서의 저도 계속해서 삿군이 되라 삿군이 되라 하고 속삭이고 있는 내 본성과 또 세속의 이런 풍조 속에서 휘말리지 않고 영유해 갈 수 있는 그런 묵회자요 여러분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이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어디서부터 나아갈지 너무 막막하지만 오늘 본문 네 구절 말씀 우리가 여기서 차명원 목사님도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요 우리 이 목사님도 이곳에서 만나게 돼서 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 이쪽 별로 안 사랑하시나 봐요 네 사랑하는 목사님들 이곳에서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네 구절 말씀만 우리가 잘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골수에 사무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네 구절만 하지 않고요 이 네 구절과 연관되어진 여러 구절들을 좀 빠른 속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자막을 잘 봐주십시오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2장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목사님께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너무나 열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목숨을 걸었다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라고 하는 그 슬로건도 사실상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누리 교회가 지금 이런 흐름 가운데 거대하게 흘러갈 수 있게 되었던 어떤 전적인 전환점이 지금 여기서 읽었던 이 말씀을 아마 하와이에서 우리 하목사님께서 아주 깊은 영감을 통해 귀국하셔가지고 오늘의 교회를 아주 뿌리부터 새롭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날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을 이미이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순절날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완전히 그때가 됐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미이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사람들에게 이미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아무 때나 있지 않았고 오순절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어떤 날이 비로소 바야흐로 지금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이 오순절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오순절을 조금 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은 절기 중에 하나지요 이 절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절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절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절기 속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인생의 목적도 있고 또 살아가는 의미도 그곳에 다 담겨 있고 우리들의 미래도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추레국기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굉장히 성경 충만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가서 보내며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을 출애굽 시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지금 5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보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저들이 애굽을 나와서 내가 나와 함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어야 할 이유와 목적은 저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율법 중에 여러 가지로서의 절기가 아니라 사실 절기는 이 피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축제지요 그러니까 잔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사흘째 되던 날 하면서 가나의 오진 잔치가 시작이 되죠 사흘째 되던 날 하면서 가나의 오진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 가나의 오진 잔치라고 말하는 이 잔치가 여기 있는 이 절기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이죠 사실 그 모임 자체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서로 다 모여서 함께 떡을 대고 덕담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축복하고 블레싱하고 서로 절하고 이런 온전한 어떤 가정의 완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명절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절기는 나라의 이마옵시며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침내 우리가 이르고 완성하게 될 하나님의 본향으로서의 그 나라의 밑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밑그림을 내가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 절기가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서 하나로서의 오순절날이 이르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7대 절기를 다 하면 전부 다 주무실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어서 7대 절기를 다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오순절만 나누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오순절만 할 수는 없겠죠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얼마 전에 우리 성령 강림절이 있었죠 5월 달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맞나요? 5월 달에 그날 성령 강림주일날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일곱 번째 주가 지난 부활절로부터 일곱 번째 주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때 우리 그 어디죠 광화문 광장에서요 굿 잔치 한 거 아세요? 굿 그것도 굿 좋은 잔치 굿 잔치 굿 잔치라고 했지만 정말 굿판을 벌린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하다라고 하는 이 무당들을 다 불러가지고 세종대왕 그 앞에서 잔치를 벌렸던 것 같은데 그냥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의미적으로 딱 그날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날이다 라고 하는 그 때에 맞추어서 무당이 신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들을 초청하는 잔치를 벌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또 우리나라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이고 또 조롱이며 나아가서 우리의 지금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한 의미에서 우순절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신이 신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신 내림 표현이 좀 그런가 옆 사람들에게 난 신들린 사람입니다 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말로 사실은 신들린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오순절을 조금 짧게 한번 설명해보면 칠칠절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칠은 사십구이죠 그러니 오순이라는 것은 오십일 오십을 뜻합니다 그러니 사십구일과 오십일 같은 지금 절기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샤부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고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펜타코스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오는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말로서는 칠칠절이라고 하고 신약적인 말로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해요 네 이해 잘 되시죠 오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는 것은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사십일까지의 기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구일까지의 기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곱 주간 동안의 시간을 이야기하죠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뭐라고요? 초실절로부터 사십구일간 동안의 기간을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이요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초실절로 시작해서 며칠 동안 사십구일 동안의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칠절은 어떠나 하루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사십구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불교나 보통 유교에서부터 나온 것이지만 이 사십구제 아시죠? 사십구제 사십구제 혹시 들으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십구제라는 건 뭐냐면 이 죽은 자의 영혼이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서 좋은 곳에 가라고 좋은 곳에 가라고 제사를 잘 들이면 좋은 곳에 가고 잘 들이지 않으면 나쁜 곳에 가고 나쁜 이제 이상한 말 아주 벌레로 태어나고 뭐 이런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사를 극진하게 잘 들여라라고 하는 것이 사십구제 사십구일제 되는 날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밑그림이 사실 성서로부터 저는 온 곳이라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틀림없이 성서로부터 기원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었던 이 아류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패러디한 거죠 여러분 무슬림도 다 유대교 카피한 거 아시죠? 네 코란 구란도 다 성서를 카피하고 그리고 마오멧은 정말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아주 깊은 열등감 유대인들에 대한 열등감 또 저들의 이길 수 없는 그 그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저항 저항의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총체가 바로 무슬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카피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저 요한계시록 저 끝에 가보면 용을 타고 있는 음료가 금잔을 들고 그 금잔 안에 피로 가득한 마치 성찬을 하는 듯이 사람들에게 마시우고 자기도 먹고 깊이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패러디하고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음료와 용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카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한 카피가 아니라 영혼 없는 육신으로서의 카피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칠칠절이 바로 그렇게 초실절로부터 49일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전체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실절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네 그래서 제가 오순절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이 니산월 14일 저녁에 여러분 괜히 죄송한 것 같아요 오늘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만 니산월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냅니다 6월절을 그들이 6월절 만찬을 먹고 니산월 15일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하죠 니산월 15일 무교절로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냅니다 다시 한번 6월절은 니산월 14일 저녁을 지나게 되고 하루입니다 무교절은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나면서 뭐가 오냐면요 안식일이 옵니다 안식일이 길거나 짧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6월절이 지난 처음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다시 한번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처음 만나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정하게 하셨던 초실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뭔가 지금 이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에 뭔가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뭐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틀림없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의 제정으로서 제사의 어떤 방법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는데 6월절과 무교절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딱 이 초실절에 관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부터 6절 시작 안 나오나요 네 레위기 아닌데 레위기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순서대로 드렸을 텐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 달 열 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랫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을 너무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정확한 것이지만 보통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괜찮죠?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보통 신약성경에서도 무교절이 이르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떤 데서는 6월절 날에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걸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깊은 고뇌에 빠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니산월 며칠이 6월절이라고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 저녁 전까지 가 바로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만나는 6월 안식일 다음 날이 뭐라고요?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6월절에 있을 제사의 방법으로 지금 여기 말씀 읽은 것처럼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죠 혹시 졸리실까봐 지금 무척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에 드리는 예물이 뭐라고요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먹고 살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애들 양육 하는 거 지금 그거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지금 지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만약에 소출이 생겼을 때 그 소출 첫 번째 거 첫 번째 것을 너희는 요 앞에 딱 한 단만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많이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대단히 뭘 강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첫 이사간단은요 지금 계절적으로 6월절은 봄 봄의 절기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봄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겨울보리밖에 없어요 이 처음 곡식은 겨울보리 딱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값어치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초실절 제사는 국가적인 제사여서 각 집에서 각각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대신 전체를 위해서 성전해서 한 번만 이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것이지 예물이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보리이사간다 뭐 대단한가요 지금 하나님은 의미를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초실절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초실절이라고 해서는 첫 열매를 뜻하는 비코르라는 비코림이라고 하는 초실절이라는 말은 첫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사람들에게 첫 열매입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초실절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어서 거두게 된 모든 소산물의 첫 것을 이야기하는데 초실절 제사의 대표성을 지닌 이 제사로 성전에서만 딱 한 번 드려졌던 새벽에 그것도 딱 한 번만 드려졌던 이 제사는 니사원을 14일 날 저녁에 6월절 만찬을 먹은 다음 첫 번째 안식일을 지나 그 다음 날 새벽 그러니 딱 지금 보면 우리 부활절하고 지금 딱이 맞는 거죠 지금 이거 제가 신약을 읽는 게 아니고요 아직 출애굽도 하기 전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멋있죠 멋있다고 일단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니라 저도 멋있다고 너무 멋있지 않나요 다 보리한단 안식일 다음 날 이 모든 것이요 그냥 복잡한 무슨 율법 복잡해 이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아주 1.1을 또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게 되시고 되게 되고 또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 하나님이라면 보리 한 200단은 드려라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깟 보리 한단 갖고 그것도 국가적으로 드릴 거면서 우리가 보통 어떤 큰 인물 장례를 치러도 국화송이의 몇 송이에요 네 아주 높은 분들이면 더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보리 한단을 드리라고 옆사람들에게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당연히 첫 첫 이삭 한단이 누구를 뜻하는지 대본에 있지만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보리 보리 한단 예수님 보리 한단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멋있는 신이 어디있다고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멋있는 신앙이 어디있는지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 어디있는지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너무 좀 제가 모든 이스라엘 안에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대표해서 드리던 예물은 보리였고 초실절 제물은 항상 보리로 드려졌습니다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사람들에게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뇌를 얘기하자 그랬어요 지금 처음 것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무조건 막 율법적으로 지금 다가가면 안됩니다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 것이 도대체 중요한 이유가 뭔가 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월삭도 여러분들 잘 드려야겠죠 매일 지금 8월이니까 9월 첫째 날 되면 여러분들이 8월 마지막 날만 돼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사실 무엇인가가 이렇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일이 9월의 첫날이지 그럼 이 첫날은 대단히 무슨 율법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9월에 살게 될 모든 날들의 이 첫날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뭐 한 시간이 됐든 아니면 사정상 10분이 됐든 마음의 본질 이 뇌를 얘기하는 것이지 뭐 지금 주일성수를 해라 11주를 반드시 해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뇌가 살아나다가 다시 죽어버리는 거죠 저도 내 인생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향방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빛이 나뉘어지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아 그거 뭐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아닌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죠 네 달라요 여러분들의 얼굴만 보아도 알고요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살아있는 영혼의 양심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처음 것을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원이 매일매일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벽에 걸려져 있는 그냥 문구로서 죽어있는 슬로건이 아니라 지금도 심장이 벌떡벌떡 하듯이 내 인생의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절대주권이 하나님께 이양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좌우명들이 다시 재편성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설정이 되지 않으니 명목상에 문구는 있는데 사실 맥박이 뛰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기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말로는 인정하는데 마음과 진정 속으로는 따르지 않는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 이지요 우리가 이것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이 중에도 사실은 적지 않게 그 길을 따라가고 앞으로 계속 갈 것이요 절대 이 길에서 머물러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응이 조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국기를 보면 그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국기 12장부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6월절과 장자주금과 출애국이 있었던 장이 출애국기 12장이에요 출애국기 12장에 6월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장자주금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로소 출애국합니다 출애국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영원히 6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규례를 주십니다 멋있어 여러분 양심이 있으세요 멋있다고 해주세요 멋있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말의 영화 엑소더스 웅장하잖아요 출애국기 12장 다음이 출애국기 13장인데 출애국기 13장에서 출애국 한 다음에 무슨 내용을 하는 얘기에서 출애국기에 싫으냐면요 무교절을 말씀하시고 무교절을 말씀하신 다음에 초태생을 말씀하신 처음 것 나는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오는 거죠 처음 것은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오면서 비로소 이제 광야를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옆사람들에게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출애국기 14장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국기 15장 모세의 노래가 있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죠 기쁘니까 그리고 출애국기 16장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시죠 먹을 것 없다 하니까 먹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먹고 마실 것인가 마실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 없다 물 없다 하니까는 출애국기 17장에서 반석 샘물이 나옵니다 반석을 터뜨려 샘물이 터집니다 그리고 또 17장이 끝나기 전에 원수가 찾아오네요 그 누구예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아말렉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격분을 하시는지 내가 천하의 아말렉은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도 아말렉은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약간 좀 흥분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옆사람들 하나님이 흥분하셨습니다 흥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특별히 흥분하신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이걸 왜 했냐면요 출애국기 12장부터 17장이 아말렉 전투가 있고 18장에 끼어들어온 장인데 이드로가 방문해서 이 전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백부장 천부장 뭐 이런 조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혹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출애국기 다음 장으로 넘어온 19장인데 19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세요? 지금 강림하셨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출애국기 12장부터 19장까지 제가 이렇게 짧게 왜 얘기를 했냐면요 출애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보면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대서 광야를 막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막 여행하기 시작하는데 대본에 뭐가 와요? 네 뭐 홍해도 만났지만 어쨌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노래도 부르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도 있습니다 감격합니다 그러나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에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그래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보내주고 마실 게 없으니까 또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 아닌 정말 예상치도 못한 원수의 대적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 우리의 인생살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요 목적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여기 출애국기 19장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네 아말렉을 싸워서 이기는 것도 네 물론 네 반석 샘물 만드시는 것도 네 물론 좋은 일이요 감격스러운 일이요 그것은 뭐 간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 자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반석 샘물 터뜨리려고 출애국 했나요? 만나와 외출하기 먹으려고 출애국 했나요? 아말렉 이기려고 출애국 했나요? 아니요 이것은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는 여정 가운데 있고 목적은 뭐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옆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잘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다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고 사업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다면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궁극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도대체 왜 가는 건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인지도 알지 못하기에 그냥 척박한 길이 나오면 괴로운 것이고 이 힘이 없으니까 목적의 힘이 없으니까 버텨낼 수 있는 어떤 자신감도 있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그냥 원망할 수밖에 없고 곳곳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곳곳에서 탈선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국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이제 20장부터 10개명이 줄줄줄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뒤는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짜 멋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은요 출애국기 20장부터 법조문들이에요 사실 그것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하 여기 떠오고 싶네 이 18장까지 스토리가 막 전개되었고 20장부터는 법조문들이어서 재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 진짜는 거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그냥 사는 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는 여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요 이유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국기 19장이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오순절하고 너무나 딱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이죠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출애국기 19장이 뭐냐면 옆사람들에게 오순절입니다 네 출애국기 19장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추수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것이죠 먹고 살아가는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쨌든 광야를 걸어가면서 먹어야 하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추수해야 됩니다 저장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며칠이요? 네 정확하게 초실절로부터 며칠이요? 네 이 초실절이 시작되어지는 6월절 또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 즈음이 건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어지는 시점이기에 이스라엘의 기후가 굉장히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건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여름이 온다는 이야기죠 여름이 온다는 이야기하는 여러분 저 사랑하시죠? 네 혹시 재미없나요? 재미있는 거죠? 네 여름이 온다는 것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건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오른쪽에 뭐가 있죠? 네 동해바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 보면 오른쪽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죠? 네 있어요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막이 있죠 왼쪽은 지중해 바다 오른쪽은 사막 왼쪽은 바다 오른쪽은 사막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뜨거운 열풍이 오겠죠 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기가 된다는 것은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오는 거죠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불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10월이 되면 바람이 바뀝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것이 4월 또 10월 딱 절반으로 나눠서 이 두 축의 이스라엘 기후가 확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기후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무튼 6월절, 무교절, 초실절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49일 기간 동안에 유독 이스라엘의 기후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뜨거운 열풍과 함께 때로는 강한 비가 막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겨울보리를 지나고 여름보리를 추수해야 되고 미를 파종해서 거두게 되는 시간이요 또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올리브,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 나무들의 열매를 터뜨리기 위해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요 과일을 위해서는 해가 쨍쨍 내리쪄야 하지만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는 또 안 됩니다 공식을 위해서는 비가 또 많이 와야 되지만 또 공식을 위해서는 너무 이게 서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이 49일, 이 한 50일 기간 동안의 농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함신이라는 바람의 이름이 있는데 이 함신이라는 말이 5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이 보통 50일을 분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중동 근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함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일인 거죠 딱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맞추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모티브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갖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기 힘드시죠? 사업하기도 힘드시죠? 여기는 다 안 힘드신가봐요? 우리 자녀들 양육하기도 힘드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은 안 그러셔도 우리 전체 이 나라와 이 사회는 엄청난 침체기를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말도 할 수 없는 침체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을 우리는 거국적인 마음으로 고통해야 합니다 이런 굉장히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비바람과 해가 불규칙한 예상할 수 없는 두려운 염려가 되는 먹고 살아갈 날이 막막한 이 모든 것이 지금 딱 6월절로부터 오순절을 향해서 나가는 마저 함신이 불어오는 이 바람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지금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여정에 그냥 들어간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해요 본능적으로 막 가니까 뭐 교회 생활도 하고 직분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지 못한 채 죽어있는 마음과 감정으로 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본디 원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하였던 그 만남의 진정한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채 껍데기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전화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정말 본디 원하는 신의 산에서 만나는 그 밤이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너희는 이렇게 내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제사의 규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레위기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1을 개수하여 세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보십시오 16절 한번 띄워주시죠 16절을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1을 개수하여 세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언제부터 이튿날까지 합하라는 얘기였다고요? 아니 아까 일곱 안식일을 언제서부터? 초실절부터 여러분 훌륭하세요 초실절부터 세서 일곱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1을 개수하여 세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예바로 만든 뭐를 드리라고요? 떡 두 개를 가져다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초실절때는 뭘 드리라고 이야기했죠? 보리 한 단 그리고 오순절때는요? 칠칠절때는 떡 두 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있죠? 여기서 이 떡은요 보통 밀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보리는 아니고 밀떡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보리 한 단이었다면 지금 칠칠절에 해당되어지는 이 오순절 제사는 떡 두 개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떡 두 개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개시되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삐들도 그렇고 유대의 많은 전통과 전승들이 이 떡 두 개에 관해서 묵상했겠죠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떡 두 개에 대한 의미를 밝혀내고 그들이 전통을 따라 이 오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오순절은 단지 그냥 추수하는 추수하는 먹는 것, 먹고 살아가는 것, 내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것, 우리가 살아갈 어떤 피로들을 채워가는 인생살이가 아닌 여기에서 진정한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오순절은 11월 6일째 되어지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6월절에 있었던 니산월 14일로부터 50일을 딱 세보면 11월 6일이라고 옆사람들에게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비로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증표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죠? 선물? 네 그렇죠 두 개 뭐 두 개요? 돌판 두 개, 증거의 돌판 두 개 십계명 돌판 두 개를 건네어 주셨습니다 딱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너희는 재단에 이것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을 드리게 하셨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리 한 단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알렐루야? 네 떡 두 개도 사실 하나님 앞에 그 떡 두 개 가지셔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떡 두 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증거의 두 돌판으로 상징되어지는 토라를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렐루야? 말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애국에서 불러내신 것이지 애국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수원온누리교회 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에 반지를 끼는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꺼 하나는 내꺼라고 하는 거죠 마치 결혼식인 거죠 그래서 이 결혼식 직전에 있었던 원수들이 누구였어요? 아말렉! 그래서 결혼식을 해망하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성령해방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성령해방죄가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길목에서 고의적으로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해방하는 어떤 성향과 사건들을 아말렉!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채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마다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앞에 완전히 가로막는 아말렉!과 같은 일인지 생각인지 행동인지 아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력 11월 6째 날은 니산월 16번째 날로부터 51째 되는 날 오순절에 모세가 신해산에서 토라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시고 그 증표로 십계명 두돌판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땅에 너희를 통해서 내 뜻과 내 나라를 나타내기 위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토라를 주심으로 그것을 이루려 했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진정한 성취는 이 오순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토라를 받았다는 의미는 그러면 정말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특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특별한 이스라엘 저 영토적 국가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상 진정한 의미는 이미 저 구약 성경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라를 받았다라는 의미 토라를 받은 의미 성경책이 있다라는 것인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인가 온누룩의 출석 교인이라는 것인가 세례받았다라는 것인가 안수집사 여부인가 결단고 그렇지 않고 아주 중요한 예언서에 두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암송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알렐루야 보십시오 내 신을 어디에 두어? 너희 속에 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두어요? 내 신을 아 신발이 아니라 내 성령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윤례를 내 뜻을 내 나라의 규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렐루야 토라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라는 말과 지금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예레미야서의 31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하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원약은 이러하니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내가 무엇을 그들의 속에 두어? 네 여기서는 너무 빨리 없으시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게에서 말씀에서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 두 구절 말씀 속에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법이 지금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신이 같습니다 재미있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법이 같은 의미로 혼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 거슬러 거슬러 지금 우리의 네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미 저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표본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현 탄생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옛날 모세의 시대에 토라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선택되어졌던 이스라엘과 같은 의미에서 새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옆사람들에게 당신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새 이스라엘인 것이지요 다만 그냥 교회를 다녀서 새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여기 신해산에 있었던 이 명장면처럼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명장면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한 여러분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그냥 명목상 이스라엘이요 그냥 명목상 새 이스라엘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뇌가 살아있고 우리의 본질이 살아있는 신앙이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시작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초월적인 장면은 단순히 기이한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2절부터 4절에 나타난 이 현상에 대해서 그러나 현상이 아닌 진정한 의미 진정한 이 사건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깨어나게 하는 오늘 이 마지막 목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반월 6일에 있었던 네 미산월 14일로부터 그걸 금요일이라고 보면은요 네 그냥 복잡하지 않게 14일 6월절 금요일 15일 토요일 16일 주일이었죠 그러니까 그 초실절이죠 그러니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부활절 새벽인 것이요 네 네 사랑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 지금 딱 50일째 되어지는 날 이틀 전날 시반월 제4일날 그들이 시내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를 만나십니다 너희는 이제 오늘과 내일을 스스로 성결케하라 다 옷을 빨고 거룩하게 하라 내가 제3일째 되는 날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3일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날이 시반월 6일입니다 이 시반월 6일이 정확하게 50일 되어진 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 강림 오순절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이 오늘 시반월 6일째 되는 날 신해산에 강림한 하나님을 만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그것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19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홍계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오순절 마가이다라 방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 중 첫 번째 것이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쉬이 있었던 거죠 온 방 안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익 쉬익 하는 소리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들렸던 거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소리를 듣게 되길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시반월 6일에 있었던 셋째 날 조금 띄워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제 얼굴은 별로 안 중요한데 출애굽기 19장 16절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셋째 날이 아까 이야기했던 시반월 6일입니다 50일째 되어지는 날 또 신약으로 말한다면 오순절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시내 광야에 도착한 시반월 4일로부터 셋째 날이고 초실절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있었지요? 무슨 소리가 크게 들려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군나팔 소리로도 있고 무슨 나팔 소리 크게 진동할 때라고 이야기하죠 찬송하죠 나팔 소리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하늘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나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리는 결코 땅의 소리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후로부터 하늘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지 땅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신해산에 강림하신 것도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 것은 땅에 있는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땅에서 어떤 공부했더니 깨닫게 된 지금 무슨 학위를 했더니 뭔가 이제야 알게 되어진 어떤 깨달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위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사건이 많은 공부를 통해서 많은 학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비범한 똑똑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늘에서 강림하는 사건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리를 듣게 되길 원합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사실상 묵상도 묵상한 것이지만 사실 제대로 묵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 것도 역시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했어도 사실상 진짜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과 지금 다른 무리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모세가 대신하고 숨어버렸죠 그렇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의 지금 향방이 이렇게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리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하늘로부터 오는 이 나팔 소리 번개와 내성과 진동과 같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소리를 듣는다면 바로 에스겔이 들었던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가 일어났던 그 환상과 같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루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일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던 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오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이 그림 이 환상이 다 여러분들의 실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지요 죽어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짝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뼛속에 힘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살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집니다 군대와 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죽어있는 우리 내면이 살아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맨날 활자만 보고 있었던 검은 글씨만 보고 있었던 우리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시야를 갖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매일 변덕이 심하던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가지고 왜곡되어진 우리의 이 본성도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생기가 부러움으로 인해서 죽어있었던 왜곡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든 영성이 다 온전한 생명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가 저희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낡은 공기와 채추들이 새로운 공기와 그리고 바람과 숨결과 생명으로 가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 여러분 공기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얼굴빛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로부터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옆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여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생생히 이 생기가 되신 바람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감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에게 여호하라고는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이제부터 야회라고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거 아세요? 우리 보통 내가 뭐하면 뭘 간다고 해요? 성을 간다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내가 이제 야회라고 하리라 구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자가 될 것이다 내가 엘로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장을 지질 것이다 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자기 결심, 자기 의지, 분노에 가까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자기 선언 앞에 뭐 그러세요? 그러시든지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름을 바꾸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야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강림하실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신의 의지가 어떨까요? 당신의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사실은 성령에 붙들려진 사람이 되겠다라는 사실은 그냥 직업 중에 하나를 택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좀 좋은 집으로 이사가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게 이것도 아닙니다 배우자는 같이 죽기도 참 어렵잖아요 누가 한 사람 먼저 가시든지 그렇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날 지여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입국의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그 연기가 온기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오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는데 무엇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금방 또 없으셨네 불 가운데 거기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불 가운데 임하시지만 타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의 떨기나무를 알고 계시죠? 네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 아시죠? 40년간의 살인자였고 방황자였고 운둔자로 살아갔던 모세였습니다 좌절과 고독과 소외와 절망 어떻게 보면 그냥 사는 게 사는 거다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광야에 있었던 모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에게 불이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은 우리의 인생을 진실로 끌어당기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역사적인 방문이요 초청이요 또 선포요 파송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불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불을 만나게 되면 타지는 않지만 그러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이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불,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죽은 모세를 살리고 죽어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영원한 불이요 타지 않는 불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불이요 능력을 주시는 불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 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눈빛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슴이 변화되어지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재직을 해도 순조직을 해도 그냥 정치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냥 좋으면 했다가 또 아니면 안 했다가 이렇지 않고요 정말 하늘의 나라가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마음으로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대단하게 막 공중을 날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지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천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신비를 믿습니다 아주 평범한 손길로 다가갔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땅의 이야기도 아니여 사람 사이의 이야기도 아니라 하늘의 역사가 그 애를 통하여서 나오는 것 그가 바로 토라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월 속에서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성이 만무하고 지식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평범한 그들 속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건네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입술로 그의 말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토라를 받은 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셋째 날이 말이라 그렇게 약속하셨듯 오순절날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밋밋한가요? 우리의 가슴이 왜 이렇게 평범한가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그냥 슬로우한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다닐 뿐인가요? 종교 생활 속으로서의 그냥 성경 공부 그 정도 차원인가요? 우리의 기도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요? 우리의 사랑하는 파워는 왜 이렇게 미약합니까? 우리는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요? 우리는 좋고 거룩한 마음을 어제 가졌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들로 노려보는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의 전부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 방 안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불은 어디 어디 듬성듬성 있지 않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마 120명이 있었던 이 마가의 나락방이었을 텐데 신앙 수준이 대부분 다 똑같았을까요? 아니요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뭐 택도 안 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날은요 함께 가는 겁니다 알렐루야 아 너는 좀 덜 됐다 이게 아니고요 하늘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의지인 것이요 옆 사람들에게 우리는 함께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요 불이 허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있었고 세 번째는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국기 19장 19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것이 시반월 6일째 있었던 신해산 하나님의 강림이 있었던 그때 그 광경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정말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뭘로 대답했다고요? 음성으로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우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별로 안 멋있나 봐요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이 실제적인 육성으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안 부러우세요? 별로 부러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사모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이 그냥 굉장히 전통적인 이런 종교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그냥 아 이게 영적으로 그런 거지 아 물론 영적으로 그렇죠 정말 그런가 스스로가 물어보시고 스스로가 답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내가 음성으로 말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대답하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다라는 이런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물과 같은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뇌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살아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지 뇌가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좀비라고 얘기해요 뇌는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것은 한마디로 좀비라고밖에 말할 표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로부터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고 이야기했던 이 놀라운 압도적인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오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이 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단순히 청각적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차원이 아닙니다 시각적인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광경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말한다라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통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의 모든 전망도 그 말의 역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신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신이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네 11월 6일에 있었던 신의 산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의미와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도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이 세대를 통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이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옆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찬양 한 곡만 같이 불고 간절히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게 가까이 날이 이끄소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목마른 내 영혼에 간절한 사모함에 심령 속에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새 이스라엘 되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죽게 가까이 날이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죽게 가까이 날이 이끄소서 죽게 가까이 날이 이끄소서 전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신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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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 주님 나의 맘 맞춰 주의 사랑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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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 간절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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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니다 날이 끝에서 간절히 우리 주님 마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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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을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지쳐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의 사랑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군이 나의 영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심한 올 6일째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주의 신의 산의 강림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가에 달아 방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하심에 마음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오늘도 가난한 자의 마음과 심정을 갖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자에게 성령여 이마여 주소서 주군 내 마음을 살려 주소서 냉댕한 내 심정에 풀이여 이마여 주소서 강한 바람에 업으로 오사한들의 사건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문을 하시고 주군 내 마음을 살려 주소서 지옥!